고메 파스타 집에서 어렵지 않게 즐기는 레스토랑 파스타의 맛 셰프의 비법이 담긴 미식 파스타 41가지 특별한 날 레스토랑에서 먹던 특별한 요리 파스타가 언제부터인가 집에서도 부담없이 만들어 먹는 일상식이 되었습니다. 한식처럼 국, 반찬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니 손이 덜 가고 시판 소스만 있으면 기본 맛은 보장되니까요. 그런데 정말 맛있는 파스타가 먹고 싶을 땐 다시 레스토랑을 찾습니다. 집에서 만들면 왠지 모르게 맛이 2% 부족하거든요. 면 3키부터 소스의 맛과 농도 맞추기, 피니싱 재료까지 레스토랑 파스타가 맛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. 고메 파스타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. 고메는 미식과 식도라까란 뜻으로 고급 음식과 그 문화를 나타내는 의미로 전 세계에서 쓰입니다. 이 책에서 소개하는 고메 파스타는 레스토랑처럼 고급스럽고 맛있는 파스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. 이탈리안 레스토랑 셰프의 노하우를 집밥의 눈높이로 소개해 집에서도 어렵지 않게 고급스럽고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어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. 이 책의 저자인 남정석 셰프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셰프이자 파스타를 좋아하는 두 아이의 아빠로 레스토랑에서 집에서 누구보다 다양한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. 어떻게 하면 집에서도 레스토랑에서 먹는 맛을 낼 수 있을까?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41가지 파스타 레시피야. 그만의 소소한 팁을 이 책에 담았지요. 레스토랑 파스타, 고메 파스타라고 하면 의뢰 재료도 많고 어려울 것 같지만 막상 책을 펼쳐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모든 레시피는 독자 검증단의 사전 검증을 통해 가정에서 좀 더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을 거쳐 실용성을 높였고 채소, 닭육수 등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은 간편하게 만드는 방법도 함께 소개했습니다. 고메 파스타 기본 가이드에서는 재료 선택법부터 스톱과 소스 만들기면 삶는 법과 오일 파스타 만테까레 등 기초부터 고급 기술까지 자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. 알리오 올리오 뽀모도로 까르보나라 등 맛내기 까다로운 기본 파스타부터 고기, 해산물, 치즈 등으로 풍성하게 맛을 낸 파스타 색다른 재료, 색다른 소스, 색다른 조리법으로 이국적인 맛을 느낄 수 있는 미식 파스타 채소 요리 전문가이기도 한 셰프의 시그니처 채식 파스타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보던 생면 파스타까지 41가지 고메 파스타를 만나보세요. 우리 집 식탁이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바뀌는 건 이제 시간 문제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